결정적 계기가 하나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면 2.8 독립선언이라는 거예요. 동경으로 유학 가했던 우리 유학생들이 있어요. 동경 유학생들이 이분들이 1919년 1월에 조선청년독립단이라는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어요. 저 단체가 중심이 돼서 지금 앞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의 원인이 돼서 1919년 2월 8일 날 도쿄 한복판에서 한복판에서 만세 시위를 전개를 합니다. 그걸 우리가 2.8 독립선언이라고 해요. 조선청년독립단을 결성했던 분들이 최팔령, 김도연, 백관수, 송계백 이런 분들이 조선청년독립단의 주축 세력이 되고 이분들이 중심이 돼서 2월 8일 날 동경 한복판입니다. YMC. 기독교 청년회관이라는 곳에서 유학생 200여 분이 모여서 만세운동을 전개를 해요. 이분들 대단하십니다. 일본에 와 있는 각국 대사관, 공사관, 일본 정부, 일본 국회에다가 독립선언서를 보내고 청원서를 보내는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3.1운동 때 기미독립선언서, 3.1독립선언서, 5등은 자의 아아 조선의 독립선언서 있죠. 이런 것처럼 선언서를 작성을 한 거예요. 그 선언서를 각국 대사관, 공사관, 일본 정부에 전달을 했고 그리고 동경신에서 만세시위를 전개를 해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식민지배를 받고 있는 제국주의 일본의 수도 한복판에서 그것도 식민지배를 받고 있는 조선의 유학생들이 만세운동을 전개를 했다는 거죠. 일제한테도 큰 충격을 줬고요. 이 소식이 국내로 전달이 돼요. 그러면 국내에서도 독립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기운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동경에서 그것도 유학생이니까 학생들이겠죠. 그 유학생들이 만세운동을 전개해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에서도 이런 것들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특히 만세운동을 전개했던 송계백 선생이 있습니다. 저분이 2.8 독립선언서가 상당히 투쟁적이에요.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최후의 1인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했는데요. 이 요구가 실패할 때는 일본에 대해서 영원히 혈전을 전개하겠다. 이런 표현을 쓰일 정도로 아주 과격하게 독립을 선언한 선언서가 국내로 또 전달이 됩니다. 송계백 선생이 갖고 와요. 그러면서 국내에서도 3.1운동, 만세운동을 전개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다시 형성, 고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3.1운동의 배경은요. 일단 국제적 정세는 민족자결주의 재창, 그 다음에 일제수탈정책, 행치정책, 식민지지배정책, 도지조사사업, 그 다음에 고종항제의 죽음, 그 다음에 2.8 독립선언.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원인이 돼서 3.1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